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또한 세상 사람들도 노와 홍수 이야기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궁금하고 흥미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난 영화를 찍을 때나 또 어떤 많은 영화들을 찍어 나갈 때 노와 홍수를 소재로 해서 영화를 찍으면 대박이 나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와 홍수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 맞느냐에 대한 궁금증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던 노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노와 시대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라 그랬어요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타락했든지 얼마나 그 땅이 어두웠든지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라 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야 정말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아 이제 내 죄는 없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 땅에 부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의 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 노와 홍수 시대의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 아 세상 사람들이 진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는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유일한 대안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유일한 대안을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할 때는 그 땅이 더 이상 기대할 만한 땅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이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세상의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그들과 결혼해서 세상 방법 재미에 푹 빠져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서 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보고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 그들의 인생을 결정지을 만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그들과 결혼하여 세상의 방법과 재미에 푹 빠져있을 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세상 사람인지 구별되지 못하게 동화되어 살아갈 때 그때가 그 땅의 온전한 부패함이 시작된 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심 우리 가정이 계속적으로 타락하고 우리 가정이 계속적으로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을 때도 믿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주어지는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게 좋다! 내가 고리타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에 더 흡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점점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별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나와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지 못하고 똑같이 서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서지 못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져 흥청망청했던 결과가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내필임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그 땅에는 이미 내필임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필임은 키가 3m가 넘는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필임이라는 사람들이 그 땅에 존재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니까 그들이 용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용사라는 의미는 바로 타락의 주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가만히 두어도 세상에 힘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은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니 오히려 타락하는 일의 주역이 되는 결과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가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점점 하나님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안타까운 육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자 했지만 부패하여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홍수 심판인 전에 120년 동안 그런 상태가 계속적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땅의 부패함을 보면 멸망시키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왜 멸망을 시키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즉각 즉각 말씀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초악한 일들을 범함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다고 하나님이 내 이 죄악을 용서했구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오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지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120년의 긴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다 악한 생각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시고 서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계획은 모두 악할 뿐입니다 우리가 근사하게 멋있게 가운 입고 있어도 근사하고 멋있게 양복 입고 이쁜 옷 입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 악한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땅 위에 사람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에 생물을 지으시고 심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아픔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악과 부패함을 전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보류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타락하면 가정이 타락합니다 내가 타락하면 직장이 타락합니다 내가 타락하면 우리의 이웃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보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는 이 동일한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홍수가 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멸망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계속적인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일들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고 심판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세상이 전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하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마지막 타락을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 본문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우와께 이내를 입었더라 아멘 모두가 타락하는 상황 가운데 서 있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저 사람들 정말 나빠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돼요 모든 사람이 타락하는 길을 걸을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이라는 단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길을 멸망의 길을 걷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나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합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노아가 합격한 것입니다 이야 노아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눈에 합격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구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다 그렇지 노아가 의인이고 노아가 진짜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았기 때문에 통과된 거야 나는 아니야 당대에 완전한 자라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는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았더라 그렇지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합격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의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하지도 못해요 순간순간 죄를 지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의미를 파악해보면 이것은 노아가 완전한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비난과 갈등 속에서도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는 말입니다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 완전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해주면서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더딘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몸부림쳐야 되는 시대입니다 왜요? 너무너무 편안해요 지금요 너무너무 편안해요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해볼까요? 우리는 너무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TV 홈쇼핑을 보면요 주일날 여행가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태국 너무너무 많아요 이야 정말 내가 교회에 한번 딱 빠지면 저게 재밌게 놀텐데 또 여기 벌써 가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너무너무 편안해요 너무너무 편안한 생활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몸부림이 필요해요 예배드리는 일들에도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전화받고 나오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중요한 만남도 있을 것이고 그런 만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것은 진짜 신앙의 몸부림이 없이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지키고 금요일을 지키고 새벽 제달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공격하는 상황에 서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너 무슨 일을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끝까지 신앙의 몸부림으로 움직이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반대도 없습니다 비난도 없습니다 그러니 더 우리 마음 속에 편안함 밖에 없다 보니까 신앙에 대한 열정과 몸부림이 결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신앙의 몸부림이 있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열정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열정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열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우리 옆사람에게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 비도 오지 않는데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겠습니까 드디어 미쳤다 얼마나 공격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난과 공격을 들은 노아는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다 하면서 노아를 끝까지 지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몸부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편안할 때 신앙의 몸부림이 있어야죠 사람들은 이상하게요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는 진짜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려우면 열심히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절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굶주림 속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부흥에도 일주일 동안 계속했습니다 자신이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과거에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새벽에 기도해도 뜨거웠습니다 수요예배가 나와도 그 예배에 사모함이 있었고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너무너무 좋아진 겁니다 그게 좀 편안해요 그러니까 리모컨만 딱 틀어도 설교가 나옵니다 차에 앉아서 라디오만 딱 틀어도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대한 간절함 몸부림이 너무나 없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러나 에덴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의 노화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다시 시작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맞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릴 계획을 가지시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주님이 말씀하면서 14절에서 19절까지 노아 방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잔나무로 만들고 역청을 다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하고 어떤 규모로 방주를 짓고 창문을 내어 환풍과 또 채광의 공기순환을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도 있고 또 방주의 문은 하나로 달아서 그 방주 안에는 상중하의 창고를 만들어 음식을 보관하고 모든 재료를 보관하라까지 구체적인 일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노아 방주의 일들을 만드셨습니다 19절에 말씀해 보면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 한 상씩 암수 한 상씩 만들어서 그 방주에 드리고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노아는 20절 말씀에 보니까 자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120년의 시간 동안에 걸쳐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의 청사진과 설계들을 하나님이 쫙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사실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감 있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똑같이 준행을 했습니다 노아를 노아답게 한 행위는 순종이었습니다 노아가 노아다워진 가장 큰 힘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시든지 어떤 계획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뚝심 있게 걸어갔던 노아의 길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뚝심 아니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뚝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진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뚝심이 누가 뭐래도 뚝심 있게 가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이 모습을 시브리스 11장 7절에는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제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가 믿음으로 아직 보여지지 않고 펼쳐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순종으로 준비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방주를 순종으로 준비함으로 그 집을 구원시켰다라고 노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방주라는 말은 테바, 테바라는 뜻입니다 이 테바라는 언어인데 이 말은 모세의 갈대상자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세가 갈대상자에 들어갔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갔을 때 노아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미 심판을 정하시고 천천히 그 심판을 가까이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속에 속하여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노아처럼 노아 홍수를 준비하는 물심판을 준비하여 방주를 만든 것처럼 불심판을 예비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약한 조류에 휘말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러나 노아는 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기억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잠이 들었을 때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이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러나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야 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이 들어도 한 사람은 일어나서 만나를 가져와야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광야의 시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불운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몸부림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예배 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살아나고 우리의 집안이 살아나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은 너무나 악합니다 이 세상의 불법과 불경근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빨려가 버리는 거예요 빨려가 버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 넘어집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그런 강한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 우리의 가정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된 선 1세대의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지 않는 몸부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편안할 때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편안할 때요 우리 너무 편안하잖아요 우리 가족 너무 편안해요 그저 몸 아프면 몸 아프다고 기도하는 정도예요 우리 자녀 대학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예요 이 시대에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대로 살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불심판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대로 서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노아가 홍수를 준비하여 방주를 맞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강구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불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음에 대해서 외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몸부림도 쳐야 하지만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주의 심판이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안하다고 죄를 지었지만 아무런 일이 없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심판을 또 어디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별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화처럼 신앙의 몸부림 처음 사랑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 사랑 진짜 뜨거웠던 데 있잖아요 우리 우리 성도님들 뜨거웠던 신앙이 있잖아요 그 신앙을 회복하셔야죠 그리고 많은 이들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